5. 기독교 집안 6. 혜태재과 광고로 데뷔 7. 2019년 3월 결혼 8. 박지훈 남편 조수영 9.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을 만든 인물 10. 카카오 기업 대표이사로 선임된 능력자 10. 박지훈 부자와 결혼한 스타일이 연봉 34억 카카오 대표 조수영 조수영의 아내 크리스찬 가수 겸 배우 박지훈님을 소개합니다. 종교, 기독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망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박지훈 연예활동 어려움 극복하님은 신앙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실상을 다룬 기독교 다큐 회복 나레이션에 참여했다. 키포인트 신학 메시아닉주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메시아 구조로 믿는 유대인을 일컫는 말 현재 65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1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찬 가수 겸 연기자 박지훈이 2010년 1월 14일 개봉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의 나레이션을 맡으면서 그간 연예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님은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후백했다. 박지훈은 1월 11일 오후 8시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첫 시사회를 앞두고 5대째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무척 힘들었고 현실의 무게에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았다며 그러나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고 가슴 뿌듯해했다. 회복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은 다큐오화로 지난 15년간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을 32여 차례 오가며 기획을 해온 김종철 작가가 감독을 맡았다. 그동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극영화나 신앙 간증 형식의 다큐멘터리 소명이 소개된 적은 있으나 한국의 연출자가 이스라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화두를 던지는 다큐오화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에도 과언이 아니다. 문미엔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크리스천 청년모임 회원으로 회복의 나레이션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박지훈은 먼저 목소리를 통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기뻤다며 영화 내용 중 폭탄 테러를 당한 기독교 청년 아미 오리티즈를 통해 소명의식이 가슴을 때렸다. 각자 다른 현실의 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처럼 큰 사고와 고통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삶을 풀어나가는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확지훈은 지금 이 시기에 회복을 만든 일은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수 박지훈, 조수영 대표 3월 말 비공개 결혼 박지훈, 조수영 3월 결혼식 장소는 사운주 한남 서울 한남동에 있는 사운주 한남은 도심 속 리조트를 뜻하는 어반 리조트를 콘셉트로 주거와 오피스, 상가, 공용 시스템 등 4가지 유닛으로 구성됐으며 5개 건물로 이루어진 사운주 한남에는 유명 레스토랑과 와인 전문점 등에 입점했고 서점도 들어와 있다. 세련된 감각을 추구하는 트렌드 세터들에겐 힙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지훈, 조수영 결혼 가수 박지훈과 조수영 카카오 공동대표가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4월 22일 연애 관계자 및 IT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말 가족과 친지,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서울 사운주 한남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까닭에 예식은 차분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카카오 측도 22일 뮤지션 박지훈과 지난달 가족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수영 대표가 발간하는 월간 매거진 B의 팟캐스트, 비캐스트를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박지훈은 매거진 B의 팟캐스트 진행을 맡았고 조수영 대표도 출연해 디자인과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등 분야를 다루면서 마니아층을 만들었다. 이후 두 사람은 디자인과 예술, 음악과 영화 등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면서 연의로 발전했으며 2년여 교제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2017년 5월 두 사람의 교제 소식이 전해졌으나 박지훈 측은 함께 일하는 관계로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인관계는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예술적 감수성과 감각을 공유하며 서로를 솔메이트로 여기며 사랑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은 12살 때인 1993년 하이틴 잡지 모델을 계기로 이름의 해태저가 광고 모델이 됐다. 1994년 SBS 공룡선생에서 아역으로 활동했고 1997년 하늘새 꿈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성인식, 스틸어웨이, 가버려 등을 발표하며 아이돌 스타로 큰 인기를 누렸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 클레오파트라 등에도 출연했으며 그러다 가수로서 약 6년의 공백기를 가졌고 2009년 독자 회사 박지훈 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해 자작권을 담은 7집, 꽃 다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포크 음악계엘의 싱어송라이트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후 가수로서 꾸준히 공연을 하면서 사진작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주년을 맞아 사진집을 결합한 구집을 내고 20명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공연도 벌였다. 이후 가수로서 꾸준히 공연을 하면서 사진작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대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을 초록창으로 디자인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포털사이트 프리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2003년 네이버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조수영은 2010년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회사 조를 세웠고 이 회사를 통해 공간임대사업과 1호식, 세컨드치킨 등 음식점도 운영했다. 국내 최초로 브랜드 다큐멘터리 잡지, 매거진 B를 창간했으며 지난해에는 우아한 형제들과 손잡고 배달의 민족 잡지, 매거진 F를 창간했다. 카카오에서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과 공동 브랜드센터 센터장을 지낸 뒤 2018년 3월 여민수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에 선임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박지훈은 한두 편의 영화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6년간의 기나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쉬는 동안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지가 숙제였습니다. 그 중 비천무라는 영화 때문에 심한 사고를 당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어서인지 선교지에 여러 번 갈 기회가 주어졌으며 2008년에 간 한 선교지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방언을 받게 됨으로써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한 얘기가 번지는 것을 보고 더욱더 닫혀버린 마음의 문은 좀처럼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 괜찮아요 하면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머리털까지 새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괜찮지 않지 않느냐고 위로해 주시며 모든 상처를 퇴내라고 시편을 통해 권하셨고 기록된 다이웃의 진실하고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 시원하고 통쾌해지기도 하여 용기를 얻어 아픈 응원이를 다 퇴내게 되었고 그러자 모든 것이 치유되며 회복이 되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자신을 힘들게 했기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도 저절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 용서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한 남들 눈에는 늘 화려하게 보이기만 했던 박준희였지만 정작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낮은 자존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모든 것이 급속히 치유되면서 무엇인가를 다시 해볼 용기가 솟아났다. 비오짐과 채워짐 이렇게 지난 6년간은 비오짐과 채워짐의 시간이었고 예전에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7집 꽃 다시 첫 번째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작업이었다고 앨범을 내기 위해 자작곡한 노래들을 듣고 소속사를 찾아다녔지만 과거의 섹시한 이미지를 벗고 다른 이미지로의 변신을 반기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고 마침내 직접 기획서를 운영하는 CEO로 변신하면서까지 만든 앨범이었기 때문이었다. 6년의 연단 기간 중 처음 2년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절규했고 다음 2년은 노래가 하고 싶어 정말 견딜 수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두 극적인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그녀에게 맞는 장르의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며 다시 노래를 불러보니 나를 왜 가수로 만드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작업을 해서인지 좋은 일도 잇따라 일어났는데 먼저 박지훈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고 앨범이 발매되자 예전에 안티팬이었던 사람들이 박지훈의 새로운 발견이며 다음이 기대된다는 등의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게다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앨범 평론가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자신의 탈란트가 노래임을 연단 끝에 확인시켜주신 하나님을 위한 찬양 사육팀을 만들어 영광을 올리는 것이 비전이며 이 일에 동역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하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없다운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곳에 고여서 만족하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이 고픈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박지훈 조수웅님 가족과 사우비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금수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내 친구 성령님은 보혜사 천사들은 보디가드 구독자님들 올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삭의 천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